19일 오전 10시 11분쯤 서울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산가족공원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가는 용산서빙고로 하위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는 커브길을 돌다 동작대교 북단부근 대로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